지금 우리의 이화원으로 갑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지드만 3 더하기 3은 귀요미 이화원에 도착했습니다 표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지금 표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물어보면 노하우가 나오는 게 이화원 들어갈때 이화원 들어갈때는 여러가지 표 콤보가 있어요 근데 표를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보느냐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거는 그냥 문표 한개 띡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따로따로 하는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얼마 가격차이가 안나거든요 가격차이가 2000원 정도 밖에 안나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뭘 볼지 모르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사서 들어가는 거를 이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황족들의 집 이화원 일단 지금부터 함께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만우 지금 화장실이 급해 확인해 보다 기다려 보다 그럼, 벗어로 확인해보세요. 이 지도가 10원이에요. 보통 어디 가면 이런 지도를 그냥 주는데, 여기서는 10원을 받네요. 아, 어. 사실, 이런 지도 어디서, 한국에 어디서, 다가야, 다가야.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 지도는 되게 잘 못해요. 음, 다가야, 그래도 10원까지만. 지도를 예쁘게 만든 건 인정 하지만 이거를 10연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관광지에 지도는 그냥 쓰는데 약간 좀 예쁘게 만들긴 했어 그래도 시고는 비싸 자 화장실 데이지는 화장실 가고 데이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이제 우리 스타트를 할 거예요 스타트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가이드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을 걸어요 가이드 필요하냐고 가이드 필요하냐고 가이드 100원 100원이면 17,000원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가이드를 해 준 사람들이 꽤 있네요 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장란들이에요 지금 8월, 6월 28일까지 9월 여기 러시아에서 무슨 콜라보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방금 그거 코인 있잖아요 이화원 코인 있잖아 저런 건 안 사는 게 좋아 왜? 계속 파니까 가치가 없어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갈지 일단 정하고 가야 돼 지시타이호 여러분들 지시타이호가 자희태후라고 알아요? 한국에서도 자희태후라고 부르나? 일단 자희태후 화상부터 보러 갈까? 자희태후라고 해야 돼 자희태후라고 할까요? 나는 그지시타이호가 자희태후라고 할까요? 자희태후라고 할까요? 뭐지? 아들가 여기 Voilà vate supported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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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멍릉 여기 아닙 Select 아 정말 커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위치를 찾고 있는데 너무 커서 지금 못 찾고 있어 쟤리 탱따 들었네 나름 아름다워 그럼 동국문 질라야 나 여기서 동국문, 쟤서 동국문 아 우리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허연이 여기야 더화원 자기가 돌아올매이 여기가 우선으로 이곳에 가는길에 올라오고 개 Viridian의 짓은 아 이게 어디서 하여 네, 이곳이 어딘가야 넌은 여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덱후에 가서 보는 곳인데 여기에서 겁나 여기에서 봐야겠다 자희태후가 연극을 볼 때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중국을 다 말아먹고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한국어도 있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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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희태후는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귀가, 극장이였습니다. anden centre Turning megap vak.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자희태후는 극장이였습니다. certificate subscription too. 일반적으로 극장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극장이였습니다. 자막이 Major mare 못1980원nehmer. 자희태후가 극장이였습니다. 야 근데 이 안에 버퍼가 없다는 게 버퍼가 없다는 게 너무 괜찮네 진짜 덥다 뭐지? 뭐지? 이 사진을 찍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지? 제가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제 사진을 찍어 봤어요 아, 사진을 찍어 봤어요 뭐니? 사진을 찍어 봤어요 좀 이렇게 보면서 주닝님 어서 오시고요 와이타 털어라 털어라更호한 이시 사진찍는 중 인간들 졸라 많아 조 que 어때요 를 vendo 저릭 lessly 가요 한 cardi 랜다. 지금 멈추지 못한 사람. 지금 멈추지 못한 사람. OK. 보고 있어. ije기. 알겠습니다. 그럼 2번. 네. 그럼 전화시켜 주세요. 잘 안맞고. 전화시켜 주세요. 전화시켜 주세요. 전화시켜 주세요. 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리안 스파인님 백풍 나이스. 네, 파는 뭐죠? 오케이. 코리안 스파인님 백풍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상자와는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내로서는 인천鼠으로 인식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다닌을 수는한 각자의 상자와 인식을 만들어내로 인식을 만들어내로 인식을 만들어내라고. 이 상자라는 그니까 어떤 상자와 인식을 만들어내로 인식을 만들어내로 인식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잔인 백풍을 만들어내로 인식을 만들어내려고 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는 정말로 인식을 할 때 다닌을 내내 자산을iper. 다시 Comment 신고를 생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다닌을 수 있습니다. 터미 이 돈 치 5,000원 이닌 치즈 여러분들 관중 수어 니 카이 드 신고 아, 그거 왜 아하하하 아, 아하 오늘 오늘 이거 같이 오면서 오늘 니가 가이드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나도 자주 알게 근데 데이지가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는 거야 원래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응 응 빵을 얏라 이거 하하하 앞에 소세지 파는데 소세지 한 개씩 먹고 갈게요 왜 하시는 수다? 나 치즈에 고파타야 아 여기가 거 카드야 먹고 자세지를 먹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매장 반." 어? 아, 이게 자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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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만 조금 시원했으면 참 좋을텐데 여러분들 이거 밥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서 뜨거워지는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사서 보여드릴게요 알아서 뜨거워지는거야 이거 맛있냐구요? 돼지 말로는 맛있다 내味도怎么样? 응 응 드세요 이 정도면? 네 맛있게 르크코 아닌 르크코 르크코 저희가 여기가 이렇게 많은데 포포가 없네 진짜 신기한 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포포가 없네 신호우 정말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 응 제가 좋아하는 이 르그 음 코리아 스파이님 그런거 맞아요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이런 얘기에요 음 음 쟤 수 이들이 Nacho 자기만 하면 되찍다 아 너무 이완원입니다 너무 이완원 너무 이완원 음 음~~ 여러분들 이거 연꽃이에요. 연꽃. 지금이 이화원이 제일 예쁠 때에요. 옛날에는 이런 경치는 황족들만 볼 수 있는 경치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 볼 수 있지. 1,2,3 황족파이가 1,2,3 1,2,3 1,2,3 황족파이가 1,2,3 1,2,3 1,2,3 1,2,3 1,2,3 1,2,3 2,3 자조사위원 2,3 1,2.3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 저녁래요. 여기 보면 옛날에 황족들이 쓰는 부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팔아 우리 인사운양과 같이 발을 태어나면 이건 그 뼈 том이 뒷부분이 자고있어 나와요 여기가 네 사람이야 여기가 좋은 옷이 어린 거에요 여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여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마을도 이렇게 팔에 앉아있어 그쪽으로 나를 잡고 있고 또 바로 타러자고 제 이야기 해야지 그리고 가게 cache 사기가 좋은 거에요 내가 나에서 가게 하는 곳에 아, 그럼 내가 가게 하는 거에요 와 여러분들 경치 한번 보자 경치 징서 여러분들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아 더워 나도 이렇게 더워가지고 짜증나고 지금 너무 더운데 맘누기는 오죽할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맘누기는 사진을 찍어줘야지 맘누기는 사진을 찍어줘야지 안그래요? 이 흙은 이 흙은? 진짜?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100개 통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파이팅怎么样? 이거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제일 아름다운 모습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이 흙은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지금 이게 연꽃이 제일 예쁘게 폈을 때야 3, 3, 3, 3명 3, 3, 3명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흙은 너무 예쁘다 아? 아, 잠시만요 아, 저거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 저거 그쪽으로 아, 저거 저기요 저거 안녕하세요 아, 저거 여기요 아, 백만사람 만났다 아, 아, 저거 저는 베이킹 공사 그리고 아하 대한민국 만났다 대한민국 만났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대한민국 만났다 만옥이가 또 안부를 안부 인사를 하네요 탐완 어디인가요? 장화 장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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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친한 친한 거에요. 지저분이 너무 멋져요. 여기에는 지저분이 있네요. 우리의 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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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렬은 이제皇族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의皇族. 진짜요? 저는 아버지. 나 뭐예요? 난 아르 그래도 이제는 그니까요? 나는 상렬. 아니 나는 형이 형이라고 하죠? 아니, 상렬는 거에요. 그는 형과의 형이 형이랑 같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раlot의 형이 형이 형의 형이다. 그는 그의 형이야? 그는 그가 형이 형이야. 그는 형이 형이 형이다? 형이 형은 형이 형이잖아요. 내가 서서의 그래서 제 부부가 조왕의 자료는 상처 Throughout 성 Zoe 상처 사람의자 상 상상 상처 조왕 이것이 제 부부가 제 부부가 자료 네, 그래서 저는 형님이잖아요. 조상의 상종과 그때 황제가 조상이래요. 그래서 얘도 엄밀히 따지면 공주래요. 만약에 공주가 옛날에 있었다면 나처럼 이렇게 생각했죠?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 줍시다. 왕자 나 전화. 어? 왕자 나 전화. 아, 여러분들. 우와. 아, 저 텐션이야. 왜 저쪽으로 텐션.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안테나야. 옛날에 황족이 여기서 전화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전화하는 데고, 이게 여러분들 안테나야.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여기서 전화를 했었대. 아, 저 텐션이야. 여기가 옛날에 황제들이 전화를 하던 곳이래. 대박. 신기하네. 이게 옛날 전화기야. 대박. 부위용의, 아, 네. 부위가 썼던 전화기에요. 부위, 베이징 렌톤. 베이징 렌톤. 베이징 렌톤. 베이징 렌톤. 네, 전화기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아, 이게 전화기야. 옛날 전화기. 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핸드폰이 지금 불덩이 같대. 이거 좀 있으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저 이동, 디공마. 시멘즈. 헐. 이게 시멘즈에서 만든 전화기래요. 그게 시멘즈. 와, 나 시멘즈. 리셋은 지옥. 20세기 출. 여러분들, 시멘즈가 만든 전화기래. 야, 시멘즈가 역사가 깊은 기업이구나. 몰랐네. 어. 대 overwhelming. 대신 이제 전화기래요. 대신 전화기. 이분 전화기. 이분 전화기. 이분 전화기도 하고, 어, 또 하면 눈으로, 귀에 붙이는 것. 저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을 하고. 뒤에서 이거 돌리는 것. 어, 저ill거 렌 내, 렌 렌 렌. 아. 하하하. 아. 카페. 아, 그 사진 사진 사진. 어 탐식가 많아 이게 이게 처음에 생겼던 전화